전망과 전략 들어보고 끝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어요. 현재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부담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초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시장이 좀 눌림을 준다 싶으면 밑에서 저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너무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 시장이 급락 이후에 빠른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매물에 대한 부담을 다시 안고 주가가 재차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음주 초에는 지수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조정 이후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항상 이제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현금은 내가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최대의 유동성이에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타이밍이 올 때 종목을 살 거잖아요. 내가 언제나 종목을 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신규로 좋은 종목 나와도 기존 종목 팔아야지만 매수할 수 있고 힘들잖아요. 그죠? 언제나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보유를 하시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금이 있어야 기회도 잡는 겁니다. 주초에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금 좀 보유하시면서 주 후반에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 짜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하단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돈입니다. 이것도 결국 유동성인데 지금 보면 지수가 급락하니까 뭐가 들어오냐. 펀드 자금이 엄청 들어와요. 주식형 펀드 지수 고점이라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동안 많았던 것 같아요.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때다 하고 펀드를 엄청나게 넣습니다. 자 펀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펀드 매니저가 뭘 사겠어요? 주식을 사겠죠. 당연하죠.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면 투신의 수급으로 잡히고 주식을 사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 뭐 공식입니다.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당연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지금처럼 계속 유입이 된다면 시장의 하단은 튼튼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전략으로는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린 거죠. 첫 번째, 너무 급하게 시장에 뛰어드실 필요 없습니다. 현금 보유하신 거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금을 보유하셔야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금 가지고 있어서 나 오늘 안 사면 내일 소외될 것 같아. 내일 안 사면 모레 소외될 것 같아. 그러다가 잘못된 매매하면 현금 가지고 있는 것만 못하겠죠. 현금 보유하시면서 기회를 보자. 두 번째로 주식형 펀드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보자. 주식형 펀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시장의 하단은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들어오면 펀드 매니저는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는 건 대부분 기관의 수급 중에 투신으로 잡힙니다. 투신. 그러면 주식형 펀드가 많이 순유입될 때 뭘 봐야겠어요? 투신의 수급을 봐야겠죠. 투신이 뭔가를 그 펀드 자금으로 집중적으로 살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의 주가가 단순히 기관 투자자가 전체 사는 종목보다 조금 더 강하게 슈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런앤런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런앤런의 모든 코너에는 공부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 세 번 보시면 더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 말씀 잘 참고하셔서 매매 활용하시면 성우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들 다시 보고 싶거나 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 저의 풍부한 공부 자료들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시험 관련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